서울 목당 열대야 페스티벌 구도위에 잠을 잃은 우리 서울시민분들을 위해 서울시와 인터뷰티 엔터테이먼트가 준비한 오늘 페스티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터뷰티 아티스트들이 애총출총에 꾸며질 오늘 페스티벌에 박수와 환호를 파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환호 주세요 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터뷰티 엔터테이먼트 소속 MC로 활동을 하고 있는 MC2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강 여의도 물빛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페스티벌이 시작되기 전에 연습했던 게 있습니다 박수하고 환호를 연습을 잠깐 했었는데요 제가 등장할 때 보니까 연습만큼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고 환호로 한 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박수 환호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들 한 명 한 명이 출연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줄 때마다 방금 보여주셨던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무대부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무대를 꾸며줄 가수는요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가수 겸 바이올린리스트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가수 신윤성량의 바이올린 무대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겠습니다 우리 신윤성량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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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